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출발 후 철판 우다 때리고 감추어 좀들기 풍뚝 히트 사이버!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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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량이 부족했다! 빠진 게 있으면 좀 더 보여달라고! 히트! 합이 맞는 상대는 오랜만인가요?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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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련이 죽겠다 그 논 아직 죽지 않았군 복수는 언제나 환영이다 이 극진단의 이름이 두렵지 않다면 말이지 한 끗 사이였다 물론 그 거리를 좁히긴 힘들겠지만 말이야 한 끗 사이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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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아 MC 한 끗 사이였다가 아멘